오오오 이야 새로운 맵 왔어요 처음 오는 데죠 어 날씨 되게 덥나봐 더위 방어가 너무 떨어진다 어디 건물로 들어가자 뭐야 여기 뭐야 어디야 아 레반트야 여기가? 하이브 감옥에 일단 들어가 급해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씻고 있죠 나가서 결문 얘기해봅시다 이거 여기서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감옥 안에 사람 들어있네 어 적대 되는거죠 지금 얘네를 경비로 쓰고 있는건가 어 때리네 아 휴먼이야 아휴 이게 다네? 어. 여기다 죽여도 되겠다? 밑에 길 있고 온다 온다. 아 더워. 덤비지마. 사람 더울 때 건드리고 그래. 기분 나쁘게. 멍청소 못 오죠? 뭐하냐? 야 2대1은 오반데요? 아 그것 좀 그런 것 좀 보내지마. 그렇지. 좋아. 덩어리 덤벼. 덩어리 빨리 덤벼. 야 세배 보니까 재밌다. 뭔가 기분이 다르네. 너희가 서식하기엔 근데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막이기도 하고. 아무리 하이브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너무. 아무것도 없죠? 마스크 손상이 되게 심하다. 어. 저 마스크가 내구도가 100일 거예요. 어. 100밖에 안 되죠? 오래 못 쓰겠어. 좋긴 한데. 이거 한 번 읽어도 되나? 읽어보자. 작전은 성공했다. 제이든 왕자는 죽었다. 하지만 왕비는 우리의 꼭두각시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왕비라고 하네. 여왕이라고 했었는데. 저기서는. 나는 그를 홀리미션이 사제로 변장시키는 짓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내가 듣기로는 그가 사례 이후에 사목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그를 찾고 나가 돌아오면서 죽여라. 가짜 암살자가 음모를 밝혀질 위험을 안고 계속 도망다는 게 좋을 수 없다. 우리의 최종 공격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죽음께서는 우리의 쿠데타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나 가반소의 군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성공한다. 엠메카르의 불타버린 전초기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그들이 실패하면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이거는 거기죠. 리사를 납치해간대. 리사가 갇혀있던데. 우리는 올드 레반트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협상하지 않는다고. 라고 합니다. 나 거기서 뭐하냐? 꺼내줄까? 여기 레반트랑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꺼내줘. 기다리고 있어. 부족민들이. 내가 흥미로운 제안을 이렇게 날 풀어주면 레반트 왕성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입고 열쇠를 주겠네. 내가 왜 범죄자를 꺼내줘야 돼? 당신을 꺼내 주는 일이 없을 거다. 누구냐? 범죄자 풀어줘야 되냐? 꺼내드리죠. 왜 풀어줘야 돼? 자유투사다. 나 왕이랑 좀 말 좀 해본 사람이야. 여왕이 신인데 내가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어떡할라고. 아 주머니. 이걸 왜 주머니에 넣어. 가방을 두고. 미친놈인가? 많이 식었네요. 이제 이동하도록 하죠. 잘 있어. 나중에 해보... 일단 옷을 벗는다. 실시. 대화 좀 하자. 야 물도 있네. 너희 여기서 일하면 안 덥냐? 너희 옷이 있나보다. 더위 저항이 있나봐. 기본적으로 중갑인데도. 여기는 볼일 없고. 천천히 갑시다. 여기 보고 가죠? 어차피 온 김에. 저기 또 쉬고 가면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좀 추울라나? 이거는 상호정가 안되네요. 이런 거는 뭐 의미 없겠죠? 여기는 다행히도 웹이 하나죠. 지금. 감옥을 제외하면은. 감옥은 이벤트용인 것 같고. 고대하이브. 가자. 근데 고대하이브인 거 보면은. 샌드로즈인지 뭔지는 없을 것 같은데? 벌레 같은 거 좀 많네. 야. 바위사막이랑 싸운다. 와. 불 쏜다. 아. 나 들어가기 싫어. 징그러워. 개징그럽네. 뭐냐? 야. 바위사막이가 나름 센 편이긴 하거든요. 꽤 튼튼한 편이죠. 그래도 저렇게까지. 무상 당할 정도는 아닌데. 좀 나약한 놈들인가 보구만. 그냥 이것을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뭐 여기 내 생각에는. 뭐. 큰아이브랑 똑같겠죠. 뭐. 오. 깜짝이야. 잘 가시구요. 오. 야. 잘 나오는데. 아. 벌레밭이라 내려가기 싫은데나. 가긴 가자. 방패가 어느정도 밝은게 참 신기해. 쟤네는 안싸우네. 저 나무인간이랑은. 팔라듬 있구요. 골드리츠에서. 제가 처음보는 광맥은 없었죠. 그냥 코펄이랑 뭐 그런거만 있었으니까. 아마. 아. 나 보고 쏜다. 여기서 새로운 광물이 있을거 같진 않고. 그래서 골드리츠가 좋겠지. 자고 갈까? 가면 깨질거 같으니까. 가면이 문제네. 나한테 쏜거야? 건방진 놈들을 봤나. 헤에에에에에에. 지들끼리 또리또이 하고 있잖아. 어디로 들어갔지. 저기로 들어갔죠. 반대편이네 그냥 아예. 어. 완전 넘어진다. 하이브 워커. 아 그만. 안해? 아잇. 내려갔어. 죽일라그래도. 내려갔는데. 땅바닥에서. 뭔가 나올수도 있잖아요. 나는 언제나. 조심하는 사람이야. 어. 근데 몇. 많긴하다. 세 마리나 있네. 많이 싸웠는데. 지들끼리. 저거 왜 싸운거지? 그냥 이벤트상 싸운게 맞겠죠? 어. 하도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이거 잡자. 뭐 나오냐 나는. 음. 이렇게 나와. 사람 죽어있고. 반대로 떨어진거 같은데. 저쪽이 길인거 같은데.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시체. 봉대. 어디 보자. 저기 먼저. 갔다갈까 그럼? 아. 그냥. 그거네. 벌레 그냥 죽. 맘에 안들어. 길있네 여기도? 아. 야. 이들끼리 싸워 그렇지. 얼마나 평화적이야. 난 여기 숨어있을거야. 아. 아. 아퍼. 싸게 싸게 좀 가자. 불붙음이 너무 혐인데. 그리고 장비 때문에 좀 자야겠어. 뭐야 왜 무게가 초과돼. 야. 잘 싸운다 야. 잘 싸운다가 아니라. 니들이 이기는구나. 그건 좀. 싫은걸.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을거 같고. 여긴. 여긴. 내가 잡아줘야겠다. 밸런스를 위해서. 나 강하다구. 아우. 징그러시장. 그냥 빈방이죠. 뭐 알같은거 있고. 오. 물량 나오네. 화상 피해가 진짜 쎄다. 괜찮다. 저거. 레반도 총도 괜찮겠어. 그런거 보면은. 강물이네. 어. 위에 먼저. 그냥 싹. 클린하게 만들고. 내려옵시다. 싸움 끝났냐? 누가 이겼어. 와. 이렇게 별 차이 안나게 이겼단 말야? 와. 이게 안다? 아. 로고나기 귀찮아. 야. 화역도 나오네? 화역이 아니라 기듬. 개싫어. 하. 이런 모르는 데서 죽고 싶지 않아.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와. 여기 다 돌았네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갈까? 자. 아까 온 반대쪽 길로 왔습니다. 가벼리. 잔뜩 썩었네. 아주 그냥. 야. 먹을 거 없어. 가벼리 다 썩었잖아. 배고픈 건. 처음이네. 먹을 거 없나 진짜? 아. 갈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네. 반대쪽 길입니다. 어. 너 뭐. 먹을 거 가진 거 있냐? 하. 얘 알파고기 있네. 잘 됐다 야. 어딨어? 먹는 김에 네 포션도 가져가겠네. 내가 네 복수를 해줄 거니까. 나한테 주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약간 좀 애매한데? 진짜. 적들 죽이고 잡아먹어야겠는데? 맞네요. 이쪽 길. 어. 물 있구요. 물 가져가자. 생선 가져가자. 자꾸 주머니에 넣어 돈을. 외길이네 외길. 내려가는 길이죠? 어. 보물 상자 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게 있다. 아. 이거. 딱 그거네. 그 느낌이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오지마. 어. 뭐 이상한 거. 이상한 색깔 나온다. 이상한 놈이 있는데? 좀 크지 않나 쟤? 아. 불바를 걸. 아닌가 내 피해망상인가? 아. 덤벼봐. 덤벼봐. 너 잡고. 너 박밀 쓰고. 야. 66의 충격은. 정말 어썸에. 이리로 내려가. 저기로 내려가는 똑같을 거 아니야. 아무리. 아무리 불빛 두 개여도. 부족하다. 어.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아. 레반드 첫. 그거 상자죠? 석화목. 아. 이게 석화목이야? 석화목을 여기서 보네? 어. 안치된 자의 부추. 더위방어 7을 붙어있네. 이거 괜찮네. 아. 그리고 독이랑 빛 제왕이 있고. 충격 제왕도 꽤 높게 붙어있네요. 대포 권총. 충격이 100이라고? 혼란 유발하는 100짜리. 오. 괜찮네. 총이. 저번에 했던 불총이랑 비교해서 더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이거 신어. 아. 이거 신는 건 오바인가 지금? 이곳에 보스가 있을 필요다. 오. 야. 깜짝이야. 개놀랐네. 진짜 놀랐네. 어디서 나온 거야? 말도 안하고 뒤에 서있어. 기분 나쁘게. 크림프넛. 먹을 거. 잘 나왔네? 근데 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고기 스튜. 武器. 쉬지 않고 빨리 달리기야 해줄 수 있다고? 오. 별게 다 있네. 이거 어떻게 올라갈 건데. 어떻게 비벼서 올라가면 되나? 하. 하핳ix 내 생각에 아까 돌아다녔는데 여기 없을것 같고 여기 떨어지는 데 아닐까요? 떨어지는 데 떨어져서 저로 나오는거지 가봅시다 어차피 온거? 가봐 어 맞네 위에서 내려 저걸걸거야? 그럴거냐고 이씨 아프잖아 어쭈 나 왜 이렇게 튼튼하지? 뭐 체력이 거의 안달았네? 내가 오늘 퍼밍하기 위해 일로 돌아왔다 가시 머.. 가시 머랭? 아 가시 박혀있네 조그맣게 가시가 있는 디저트로 체력과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줍니다 무더위를 더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 더위 아이템이 있네요 가녹 가다가 이제 됐으니까 나갑시다 여기 다 돌았네요 뭐 이게 다야 그럼? 보스랄 것도 없네 그냥 하이브였네? 이어진 길도 없으니까 보스라는게 아예 없네요 이 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무더위 버티게 해주는게 뭐였지? 아 이거구나. 가시머랭 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떠떠졌다 더위방어 증가?